안녕하세요 이장형님네 산성농원입니다. 저희가 그 마당에 있는 수도과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뭘 씻으려고 하면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야외에 간이 싱크대 이런 테이블을 좀 만들어서 편하게 봄에 나물쌀고 이럴 때 이용하려고 제가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낡은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그 작업하고 남았던 타일을 가지고 타일을 붙여서 이렇게 탁자를 만들었구요 저희가 싱크대를 주문해서 설치하는데 이제 야외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몰라서 철물점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필요한 부석을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마당에 있는 부동전은 수도꼭지가 하나라 그거를 빼버리고 두개짜리를 사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있던 수도꼭지는 거기다 조립을 했구요 나머지 한 출수구에는 싱크대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셀 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관이 있어요 그 요거를 여기다가 그 접지를 시키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이제 싱크대에 그 수전 설치한 고기까지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이 엑셀은 햇빛을 보면 삭난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보온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온제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 싱크대 수전 뒤에 보시면 냉수 전용 그 관에다가 그 엑셀하고 같이 체결하는 너트를 주셨는데 그걸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구요 엑셀 홋을 자르는 것은 수평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 수평으로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가위도 하나 사온게 있어서 그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수전 뒤쪽에 나와 있는 그 관이랑 같이 엑셀이랑 지금 연결하는 과정이구요 그래서 이제 보온제를 다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사를 체결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런게 어떻게 해야되나 감이 없었는데 철물장 가니까 답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저희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지시한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할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체결을 하구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온제의 연결 부분에 테이프로 이렇게 단단하게 감아 주구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보온제가 들 속에 그 엑셀관이 들어가니까 엑셀관이 좀 오래야 성공적으로 물이 나오는 장면이구요 싱크대는 저희가 고물산 가서 사면 저렴하긴 한데 또 트럭 가져가서 사고 뭐 또 맘에 맞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좀 비싸더라도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전에 아까 그 엑셀을 연결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배수구는 연장선을 사다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저희는 다 그냥 땅속에다가 남편이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깔끔하게 되어있죠 여기 부동전화 3까지 선이 안보이는 거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고 싱크대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으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그리고 요이 요이